V LIV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카운트다운 방탄 뉴스 앵커 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연이 되었는데 너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오늘의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적혀 오늘의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정규 2집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슈가님을 모셨습니까 네 현장에는 현장에 나와 있는 네 슈가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정규 2집이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을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막 들어봤습니다 슈가님의 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장 상이 굉장히 좋은데요 슈가님 그래서 어떻다고요 네 앨범이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소식이네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7대 소식을 독점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데뷔곡 노머드림 이후 3년 만에 흑발을 흑설탕 귀한 아 잘생겼다 네 랩몬스터 네 군무 중 밟는 바닥 다 부셔 어 감추기 힘든 파괴 에너지의 진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제이형 트레일러에서의 노출 감행 의도적이었던가 노쥬 의도적 아니었을까요? 그 아니요 아니요 아 불가능적 어떻게 해봐 그냥 해 네 지민 볼살과 결별 다시 만날 일 없다 이야 귀엽네요 귀엽다 뷔 눈썹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 전세계 환호 전세계 환호 전세계 환호 전세계 환호 네 정국 와이어 액션하다 가랑이 찢어질 뻔한 시골 정국 해분 여부는 오리모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다음은 뭔가요? 네 진 갈수록 미모 절전 그의 잘생김의 끝은 어디? 이야 이거 뭐 특종만 모아놨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방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가워요 드디어 인사드리세요 네 2집 2집? 네 대박나도록 기원하겠고요 네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여기는 방탄니우스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모시고 윙스 프리뷰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들었다시피 독점으로 여러분의 충격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한 분당 5초 5초 5초씩 해명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해야 되나요? 5초입니다 네 여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전국 저는 가랑이가 아니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팬들이 좋아서 했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이 원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안부 중 한 부분입니다 아예 5초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구두가 비싼 거 어떡하라고요? 하하하하 아니 검정색 머리를 해명을 해야 됩니까요? 해명하세요 아 짧고 굵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뭔가요? 네 저는 라미의 사랑을 받아서 역시 잘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네 스피디하지만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스피디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